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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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제 트위치어 노그는 구독 해제할게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행복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투잠입니다 투잠 거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 하세요 저는 여기만 할겁니다 아프리카 구독해주세요 여기다가는?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내일이면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이미 쓰지 않았어요 아 또 지하파님 별풍선 10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긴장했네 평소처럼 해야 평소처럼 그게 너무 안되네 평소 같지가 않아 어떡하려고 그래 아 근데 남캠 오케이 그럼 리셋하자 화면 끄고 너가 원하는 노래 틀고 너 원하는 노래 한번 해봐 화면부터 끄고 아 네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트위치에서 방송했던 원우구라고 하는데 멸망전이라는 콘텐츠 참여해보고 싶고 게임을 좀 편하게 해보려고 네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 아프리카 측정은 원래 쎄 이것보다 훨씬 쎄 지금 트위치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양호한 거야 원래 쎄 엄청 쎄 아까 그 느금바 이런거도 그냥 가볍게 올 수도 있어 너 엄마 지켜야돼 니가 와 원 언니 그럼 여기서 무슨 게임 하시나요? 아 네 저는 주로 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스타가 유행인데 스타는 안 하시나요? 스타 업 스타 업 스타 업 J18 내가 더 잘하겠네 아 또 김문별컴퍼니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해 병신아 아무튼 저는 진짜 궁극적인 목표는 멸망전 한번 나가보기가 진짜 궁극적 목표여가지고 그럼 멸망전 하고 나선 방송 던지실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좀 부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재속적이네요 죄송합니다 재속적이네요 재속적이네요 캠 보고 채팅 하나 하나 읽으면서 편하게 질문 응답해봐 아 또 다음 회원님 룰렛 해주시나요? 아니 그런 거는 트위치에서 다 있어가지고 대륙차별 하나요? 아 그게 아니라요 이게 제가 여기서는 철저히 게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온 거라서 스피해주세요 강영도나 틀자 아 나 진짜 자신감이 없는데 아 진짜 그럼 원호구 투네로 0도 보내면 여기서 창으로 뛰어오 아 좀 다락빵님은 나랑 친하잖아요 트위치에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트위치에 문제점이요? 저는 다 좋아해요 저는 다 만족합니다 서수기릿 해주세요 서수기릿! 아 또 아프리카 부스 트위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펀따티비도 생각해보셨나요? 펀따티비도 생각해보셨나요? 찔 세상장 저 진짜 집에istä 미쭛 여패 씨 부모님이 좋아하실까요? 뭔 숚이야 저건 전 뭔 소리야? 휘 씨발 으하하하하하하하 아잉 그러니까 양쪽 플랫폼에서 박쥐처럼 다 빨아먹겠다 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 술취치랑 아프리카에서 둘 다 술자리 열렸어요 그럼 어디로 가시나요? 아하하하하하 그러면은 시간 정확히 겹쳐 11시부터 딱 한시까지만 해 11시부터 12시는 트위치 12시부터 1시는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규모 크신 크크루프님 에드벌룬 오신 난 따와가지고 어 저희 크루에 들어오실래요? 이러고 근데 거기랑 와벨리지 중요회의랑 겹쳤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야 저 여기 유치해 아니 야 저 여기 유치해 근데 거기 크루도 가족 콘셉트 아 그러면은 아직까.. 아니 아직이 아니라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면은 트위치 가지 안 되면 와벨리지 머리나 아니 그거야 아니 안보래요 아 음 음 음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여러분들 눈에는 제가 배신자 같나요? 으응 약간 인반계의 이완용 이런 느낌인가 하하하하하하 아 씨 아 아 아프리카도 시청자한테 이렇게 좀 세게 말하나요? 아 이거 너무 심하잖아 그거는 근데 아 이거 아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하하하하하 아직이면 나중엔 가족도 갈아치우실 생각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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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거야? 인간.. 인간으로서 부를 거야 인간으로서 와마와마 이런 게 아니라 사회자 어 혜연이 누구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장으로 샤워 아 그건 안됩니다 하하하하 별리단계 우리 오빠가 어때서 오빠 잘생겼어 야 첫방 때 천개 터졌어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영차 올라와요 영차 올라와요 어 뭐 하는 건데 영차 영차 올라오는데 가.. 가야죠 하하하하 그 안에 10개 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어디로 갈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북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우린 남한이니까 남쪽으로 갑시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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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만 춥시다 오늘만 첫날이니까 아 진짜 열심히 할게요 진짜 여러분 선거 유세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주전에 추천 한번씩만 Was 없는 외국노구 내구노는 괜찮은데 그분은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완영 씨? 네 그거는 밈화시키지 말아주세요 진짜! 완영 씨는 뭐해주세요? 그건 진짜 안 돼요 내구노고.. 내구노고.. 아니 진짜 저거 밈 되면 나 진짜 어떻게 살아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아프리카 방송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일단 일어나가지고 한 4시 5시까지는 저는 아프리카 가면서 게임할 생각이고 트위치는 그냥 늘 하던대로 저녁 7시부터 할 예정이고 그리고 오늘 했던 춤 이런 거는 진짜 가급적이면 진짜 아프리카에서는 안 하고 게임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저를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음부터는 진짜 게임에 집중하고 오늘 방송 끝나고 트위치 끼시나요? 네 오늘은 안 킵니다 일단 정확히 아프리카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생각해보고 다음 주 안에는 무조건 기조로 안 키시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진짜 제가 저한테 지는 거니까 나가 나갈게요 실패 아빠 아빠 네 나갈게요 껐다 자 원호 씨 어떠셨나요? 뭐 당연히 쉽다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진짜 힘드네요 예 진짜 그럼 족밥일 줄 알았어 아니 그건 아닌데요 족밥일 줄 알았냐고 아 진짜 너무 너무 어지럽고 너 사숙이랑 친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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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어떠셨나요 오늘? 새로 남캐 타징을 보셨는데 원호가 이렇게 긴장할 줄 몰랐는데 원호가 생각보다 또 속으론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하루빨리 망했으면 좋겠고요 농담이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저도 그럼 한마디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건 바라는 거 없어요 우리 원호가 행복하게 여캔분들과 합방할 수 있으면 이게 뭐지?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여기서 방송하도록 하고 진짜 찐찐 마지막으로 네 예 행복했지? 어 이 새끼 바로 별풍 속보고 있는 거 봐 그러면은 다음에 또 봐요 매국노그업 매국노그업 잊을 부름 꿈 때문인데 그런 겁니다 아Freun 꿈 때문에 그런 겁니다 asis